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동생 조건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리고 가석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동안 1심 재판 대부분이 뒤집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을 했던 김미리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칭정권 판사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얼마나 1심 재판에서 많이 봐줬는가 하는 것을 지금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지금 재판부도 사법판단도 우리법연구회 아니냐, 친정권 판사가 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법판사. 그래서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 판사가 우리법판사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게 나오고 그래서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봐주고 있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체계가 완전히 우리법판사 김명수가 들어온 2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 조건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가습방되어 있다가 지금 바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형량이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를 다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기소했던 혐의 7건 가운데 웅동학원 사기소송과 교사채용 뒷동수수 그리고 범인 도피 등 4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성량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1심을 맡겨놓은 황당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미리 판사는 지금 계속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4년 차에서 보통 판사들이 2년 근무하고 나면 이동이 되는데 같은 판결을 지방법원에서 4년 연속으로 입게 하는 것은 그 사건에서 판결을 계속하면서 유리한 판결. 조국이나 권력청에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불리하게 판결을 냈던 사람들은 2년 끝나면 칼같이 다른 데로 배속해버렸는데 김미리는 계속하게 놔뒀다. 이번에 판결에서 김미리 판사와 2심 판사와 뭐가 다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판사는 조건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채용 지원자 2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1억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험지 유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시험지 유출. 시험지 유출을 해가지고 업무방해했다. 이것만 유죄로 본 겁니다. 조건에게 돈을 전한 브로커가 직력 1년 6개월을 받았는데도 조건은 직력 1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이 형량이 더 적은 겁니다. 최용비리 주범인 조건이 종범인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받았는데 누구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은 적게 나오고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이 형량이 더 적게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법리를 따지기 전이라도 그런 이런 판결을 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은 아주 대범하고 과감하게 우리 편은 봐준다 하는 식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리 판사도 봐주기 위한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의 핵심 혐의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조시 일가가 그러니까 조국, 부인, 정경심, 조건, 어머니인 박정숙 이렇게 다 이사로 있든지 사무국장으로 있든지 전부 다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가족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의 핵심 혐의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부친과 함께 사기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면서 가짜 계약서류로 법원을 속인 것인데 조국 일가와 웅동학원은 소송에 대응하지도 않고 일부러 져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이 져줬다는 것은 피해를 학원이 그대로 다 받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돈을 재산을 더 불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돼서 결국은 웅동학원의 돈을 조국 일가가 빼내는 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조건은 채권 51억 원을 확보했고 웅동학원은 그만큼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재판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가 조건에게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미리 판사는 허위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위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조건에게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발주한 적이 없는데 공사 대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업원에서 이런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공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조국 가족들에게 봐주기 위한 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반대균론이 나온 겁니다. 조건이 브로코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김판사는 무죄라고 했지만 항소심에는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도망가도록 교사, 은닉 교사 이런 혐의로 지금 받고 있는데 1심 김미리 판사는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무죄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범죄마다 대부분 무죄로 판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국 가족들을 봐줬다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김미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서도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파를 한차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적인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이 개입했던 그야말로 권력기관이 개입해서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선거 비리 부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를 개입해가지고 투표에 의아하지 않고 그 안에 다른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투표에 역량을 주려고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부터 처벌을 받아야 된 아주 중요한 범죄로 보이는데 이 공판을 계속 미뤄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열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재인이 퇴임하오라는데 그때서 재판을 하려고 한 건가. 그래서 다른 판사들이 공판 일정을 정하자 돌연 김미리는 병가를 내고 다시 재판을 지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교감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김명수가 지금 조국 관련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이렇게 조국에 유리하도록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겁니다. 김민희는 그 앞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유재수의 감찰 무마했다고 조국이 기소가 돼 있는데 그 꿈과 관련해서 검사에게 오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의자 즉 조국이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검찰이 물어서 검찰을 정말 멘붕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피의자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선입감을 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을 편들어주고 있는 검사, 판사, 언론, 기관 이게 전부 다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판결도 그렇게 하고 기소도 그렇게 하고 보도도 그렇게 한다.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고 또 적폐몰이 때도 적폐몰이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일제히 막 공격했습니다. 이재수 장군, 김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또 박근혜 정권 때 우파단체가 나와서 시위하면 돈을 받았다. 머리 한번 깎는데 삭발하는데 2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계속 그 머리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은 아주 형편없는 그야말로 썩은 정권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불러가서 수사가 구속하고 그리고 심지어 국군기무사의 개험문건 관련해서 여의도에 장갑차가 들어서고 언론사에서는 검열을 하게 되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탱크가 주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구 언론 프레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언론, 사법, 그리고 검찰 여기가 결탁이 되면 대한민국 체질은 금방 넘어가 버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계속 선동 보도를 하고 나니까 검찰에 불러가지고 계속 집어넣고 결국은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유재수, 변창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뿐만 아니라 수사와 언론 보도 총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정권이 바로 문재인이다. 대대적인 나중에 심판을 총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이고 그 밑에 쭉 있는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정동성을 부인했던 이 세력들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